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2, 2015년도 6월 43, 44, 45번 문제, 장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A번을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C, D, 첫째 줄 읽고 문제 풀어나가는 거 아시죠? 네, 그 전에 우리 45번 읽으시면서 한글 뜻 미리 보시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한번 예측해 보는 거. 네, 1, 2, 3, 4, 5번 중에 단 하나만 거짓이니까 미리 읽으면서 내용 예측해 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시험 시간에 꼭 45번부터 풀도록 하세요. 아니요, 미안해요. 다시 45번부터 읽고 문제 풀어보길 바랍니다. 괜찮죠? 네, 우리 문제는 43번 순서를 위주로 가니까요. A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번 봅시다. 2002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옛날 일이네요. 자, W마트, 미안해요. 상풀을 말할 뻔했네. W마트에서요. in, 여기에 있는 지역의 W마트에서 was jammed and hectic. 자, 굉장히 사람들이 분볐고요. jammed죠. 그리고 hectic, 바빴답니다. 분주했어요. dozens of people, 수십 명의 사람들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in long lines, 긴 줄을 기다리고 있죠. at check-out counters, 뭐예요? 그렇죠. 계산대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죠. 어떤 선물이냐면, there would be next morning treasures. 다음 날 아침, 즉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보물들인데요. 어디 있는 거? 누군가의 tree 밑에 있을 보물들을 사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Emily가 나오네요. Emily는요. standing in cashier, melissa's line. 자, melissa라는 cashier의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Emily는요. 살고 있는데요. 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leave or man, 무엇, 무엇에 의지해서 살다라는 뜻인데, 혹은 동물에게 적용되면 뭐예요? 네. 무엇, 무엇을 먹고 살다. 무엇, 무엇을 먹이로 삶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뭘 먹고 살았냐면요. 뭐에 의지했냐면, 정부 지원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자, 그녀의 옷들은요. were worn. 어떻게 된 거죠? 네. 날가 빠진 겁니다. Her hands were those of a person who'd worked hard for what she had. 자, 봅시다. Her hands 앞에 나온 거 뭐예요? 에밀리의 손은요. 어떠한 손이냐면, were those of a person,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굉장히 일, 미안해요. 일을 힘든 일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에밀리의 행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괜찮죠? 네.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간다? B번? 아니죠. C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 가보시면요. She held a single item in her arms.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트에 갔으면 뭐 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그녀는 한 가지 아이템, 물건만 가지고 있었어요. And she patiently waited. 굉장히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어디로 가는 거? 그렇죠. 라인 앞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얘기 나오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도 어디를 읽어봐야 됩니까? 네. D번을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D번 보시면요. Why my line? 왜 내 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멜리사 thought. 멜리사가 생각했습니다. As she watched a frantic woman. 약간 정신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Search through her clothes. 그녀의 옷을 막 뒤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나온 Emily가 될 거예요. 자, A도 E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표시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죠? 여기는 캐셔를 만나려면 앞으로 가서 그 계산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보시면요. Her son. 그녀의 아들은요. 아마 얻을 거예요. 한 가지 선물을. He had... 어떤 선물이냐면 He had asked for. 그렇죠. 그가 갖고 싶다고 말한 선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A video game player래요. 자, 그녀는요. 마찬가지로 Emily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A, C, E. 다 아닌 거 알았어요. 자, 그녀는요. Had saved all years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았답니다. With tax. The total would be close to 220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은 한 25만 원 정도 되겠죠. 자, 멜리사가요. Scan the game player's barcode into her register. 자, 멜리사 누구예요? 네, 캐셔죠. 캐셔가 그 바코드를 찾고 있었어요. The woman panicked. 여기서의 woman은 앞에 나왔던 Emily입니다. 자, 우리 사람 계속 구분하면서 가셔야 돼요. Panic 됐어요. 공포에 질렸죠. 혼란에 빠졌습니다. Where was her money? 그녀의 돈이 어디 갔지? 돈이 없어진 거예요. It wasn't where she remembered putting it earlier in the day. 자, 그것은요. 장소가 아니었대요. 어느 장소? 그녀가 기억하는 거예요. 놔두었던 걸 기억하죠. 그것을. 여기서는 돈이겠어요. 언제? Earlier in the day. 오늘 아침에. 이전에 내가 옷을 놔뒀는데. 안에 놔뒀는데. 거기에 뒀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다 없다? 없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칭추론 보세요. A, C, D, E는 다 아닌 걸로 표시하셨어야 돼요. 그죠? 그럼 뭐만 남았다? B만 남았어요. 그럼 B를 체크하시고 이제부터 지칭추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녀의 공포는요. became obvious. 확실해졌습니다. 뭐 하는 게? to the customers in line behind her. 그녀의 뒤에 있는 라인이요. as she started crying. 그녀가 울기 시작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다음 뒤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 B가 이어질지, D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D는 아까 읽어봤죠? 아, 왜 내 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B번 봐볼까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an amazing thing happened.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at the back of the line, 라인 뒤에서요. a woman took out her handbag. 그녀의 핸드백을 꺼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Emily는 아니었어요. 읽어봅시다. pulled out $100 and passed it forward. 앞으로 100달러를 건넸습니다. 자기의 돈 쓰세요. 라고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어디가 돼야 돼요? 일단 cashier, register가 아, 왜 내 줄에서 이래? 라고 생각하다가 요런 게 나오니까요. 순서는 어떻게 된다? C, D, B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뒤에 부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험 시간에는요. 물론 끝나고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에는요. 요 앞에 보니까 어, 이어지지 않네. C, D, B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읽은 걸 토대로 나머지 45번도 풀어보면 되겠죠. 에밀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돼요. 일단 아는 부분만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미리 한 게 아니라 같이 읽으면서 풀지만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시면서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계속 가볼게요. 1번,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맞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자, 아까 뒤에 어떻게 됐어요? 뒤에 있던 사람이 100달러를 건네줬어요. 봤죠? 자,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했죠? 게임기입니다. 계산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까지 끝. 게임기를 반납했나요? 자, 우리 B번만 읽어봐도 어때요? 100달러를 건네줬어요. 근데 결국 모금에 실패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반납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그녀가 살 수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글을 다 읽지 않았을 때 어, 반납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100달러를 건네줬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1, 2, 3, 4번을 다 풀어봤으니까요. 다 읽어봤으니까 어때요? 같이 읽었잖아요. 확실한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 5번은 아닌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시간에는요. 시간을 아끼셔서요. 읽어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읽지 않고 풀어야 우리가 제때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를 다 푸시고요. 만약에 그 뒤에 다시 시간이 남아서 아, 이건 좀 풀어봐야겠다 하면 돌아와서 이거 푸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시험 시간 아껴서 조금 더 점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하지만 시험 다 끝나고요. 우리 이렇게 연습 다 끝난 다음 뭐 해야 돼요? 네, 여기는 단어, 표현, 해석 전부 우리 마더통 책 참고하셔서 문제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날게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감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阻止 많이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